테라로사 커피 이렇게 해서 여기 주차하셔도 되고요 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로사 커피 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강릉시 4천맨 순포항길에 있는 테라로사 커피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테라로사 커피는 자체 브랜드입니다 강릉에 있는 브랜드로서 테라로사 커피는 테라로사 커피 공장 강릉 본점 경포호수점 사천점 임당점 테라로사 레스토랑 강릉 봉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드린 곳은 테라로사 사첨전 카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주차하셔도 되고요 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로사의 메뉴들 테라로사 사천점 카페는 강릉의 해안도로를 따라서 경포대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넓은 돼지위에 짙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싼 이천 건물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테라로사의 메뉴도 열려있습니다 테라로사 카페에서의 평균적인 커피 가격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됩니다 핸드드리브로는 인도네시아 판탄무사라가 2만원이고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강릉 브랜드는 6,000원에서 6,500원입니다 테라로사 커피 사천점의 내부 모습입니다 일단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천 구조이지만 천정보가 굉장히 높습니다 1층과 1층에 중앙부분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리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1행과 함께 에스프레소와 파이와 케이크와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안쪽 테이블에서 입구 테이블에서 쭉 테라로사 커피 사천점의 내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도 조금 이따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실이 있고 계단 2층의 분위기는 어떤지 테라로사 4층은 있는데 테라로사 사천점의 2층의 모습입니다 통로 바로 옆에 좁은 2인용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쪽으로 나가네요 이제 2층의 실내에서 외부로 나왔으면 이렇게 통로가 죽여집니다 주변에 자연의 경관을 쭉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층 외부 테이블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들어온 입구 주차장 부분과 희한 도로끼리 보입니다 바로 아래에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2층에 있는 테이블에 손님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2층에서 아래로 내려 보면 이렇게 뻥 뚫렸습니다 천정고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순파한길에 있는 테라로사 사천점 커피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테라로사는 자체적인 브랜드입니다 강릉에 있으며 테라로사 커피 공장 강릉 본점이 이곳에 있습니다 테라로사 경포 호수점도 있고 사천점 임당점 테라로사 레스토랑 강릉 본점 등 다양하게 점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테라로사 브랜드로 잡지도 나오고 선물용 커피와 본카페용 커피도 나옵니다 점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넓은 공간에 이천구조의 벽돌 구조로 되어 있으며 친숙하고 아름다운 자견에 갱관을 최대한 살린 커피 브랜드 테라로사 정말 멋진 곳입니다 강릉에 들리면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